내 몸에 맞는 거를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안 듣는 거 같아 그래서 또 하나를 또 먹게 됩니다 남용을 하게 되면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드셔야 될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민혁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성들만의 고충이긴 하는데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는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첫 번째 추천해 드릴 거는요 덱스피드랑 부스코판이에요 생리통 초기에 얘만 드셔도 되긴 하는데 복부경련에서 복통까지 있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부프로펜인데 아르기닌까지 들어있는 계열이에요 이거는 캐롤 F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약이라고 하네요 생리통이 있는데 부정까지 있을 경우에는 파마브롬이 들어있는 생리통 진통제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붓기가 막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들만 아는 고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먼스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 얘도 아세트 아미노펜이랑 파마브롬 아까 부종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있는데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통제는 아니지만 트위페민 이런 것들도 PMS 생리전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리통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1번, 2번, 3번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거를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드셨는데 1시간 있다가 아직도 너무 아파 안 됐는 거 같아 그래서 또 하나를 또 먹게 됩니다 남용을 하게 되면 급성 간부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막 피를 토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정신이 막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드셔야 될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술을 먹고도 어디가 통증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먹게 될 경우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겨울철 상비약인데요 화상에 도움이 되는 케어번 크림입니다 얘가 사황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발라요 그러면 이 열기를 확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딱 나요 얼마 있다가 이제 딱 제거를 했을 때 생기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뜨고 있어요 이치논 가려움도 해결해주고 보습도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치가 가렵다는 뜻이잖아요 논 안 가렵다 이런 의미로 바로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트레알로스가 들어있어서 이제 되게 건조해지는 거를 오랫동안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톡 제품도 좋고 비타민 A까지 들어있는 베타케어 인공 누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장염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지사제 정장지사제 같은 경우 드셔주시고 이제 얘가 이제 설사가 멈추거나 했을 때 이제 이런 편장환으로 쭉 드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편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만성 장염, 설사, 괴양성 대장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약간 일반 의약품이지만 한방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근탕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몸살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살 기운이 있을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데워서 드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약 네 그래서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진통제가 편하게 이렇게 구입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꼭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용법 용량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 상비약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